자, 한 번 더. 뭐 하시는 겁니까? 2분인가요? 자, 고객으로 천장만. 자, 하나. 둘. 셋. 넷. 박흥만 씨, 60세세요? 굉장히 동안이시네. 체양교정관리사. 체형교정관리사면 카이로프레팅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런데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요? 60세처럼 안 보이시는데? 자, 다리 쪽 받아. 자, 힙업. 너만 더 깜짝도 알아, 내가. 어? 설마. 함께 이러지. 어머, 이분도 괜히 미인이시데? 어머, 정말. 두 분이. 만연자님, 60세 동감이시네요. 어머. 아니, 흐며 드릴 게 없겠는데요? 두 분 너무 선남, 선녀신데? 완전 모델필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 이렇게 학생들 데리고 오면,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자세한 상담 해드리고, 자세에 대한 그런 것들 상담을 좀 해드리죠. 자, 그대로. 자, 15. 자, 하나. 둘. 그러니까 24시간 같이 있는 거네요. 그거예요, 일을 같이 하시니까. 자, 한 번 더. 자, 하나. 둘. 다섯. 잘하십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렀는데, 이거. 수건 좀, 수건 좀. 수건 좀 갖다 줄까요, 수건? 마주고요, 땀 너무 많이. 아유.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이 체형 관리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기가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마르셨네, 또. 제가 이제 힘을 쓰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틈틈이 물도 갖다 주고. 그렇죠. 꽃도 다 주고 있기도 하고. 꽃도. 옆에서 많이 못 빌어주고 있습니다. 아유, 그냥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 딱 보니까 한켠에 있는 자격지가 한켠에 있는 어머니 사진이 엄청 많아요. 경쟁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뭐 어떤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서부터 이 엄마가 이제 미인대회라든지 또 그다음에 모델대회라든지 또 지금 모델학과 지금 대학생입니다. 현재 모델학교 이제 나가서 찍는 거라든지 그런 사진들을 찍었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얼굴이 하나하나 그 표정이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천혜의 얼굴을 가진 여자, 천혜의 얼굴을 가진 여자라고 했는데 너무 아깝고 그래서 아, 얘 엄마 책상 앞에는 저걸 내가 딱 이렇게 해서 좀 간직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사진 찍을 때마다 저렇게 해서 내가 간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줄을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거울을 저렇게 선을 놓은 것은 저희 와이프가 매일 아침에 30분 내지 1시간씩 워킹 연습을 하는 장소입니다. 워킹이야? 아, 그럼요. 지금 뭐 1년 한 4개월 정도? 1년 한 6개월 가까이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워킹을 합니다. 제가 이것이 진짜. 재활센터의 웬 구두예요? 제가 이제 옷, 옷 색상마다 맞춰서 사주다 보니까 매일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그 색상에 맞춰서 또 여기에서 또 대회 나갈 때도 바로바로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예쁘시다. 저거 20cm 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저거 지금 못 신거든요, 잘. 힘들어서. 다리가 안 멀어지게끔 선을 따라서. 돌아서 이렇게 나 혼자만 해, 그럼. 포즈를 하면서 한번 돌아주고 포즈를 하고. 지금 샤넬톤 하시는 거예요? 항상 옆에서 딱 가요. 그래서 오늘은 다리선이 멋있어. 오늘 좀 관절이 뻣뻣해졌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또 막 농담해 주고. 할머니가 너무 멋있게 잘 걷는다. 이렇게. 좀 부드럽지 않고. 막 연기를 줘요. 그러면 더 신나가지고. 이렇게 하죠, 막. 여자도 뭐. 60 맞아요? 할머니라고 하면 싫어하시겠다. 말이 안 돼. 45 정도밖에 안 보여. 진짜, 진짜. 잭돌이 같으세요. 진짜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거의 지금 한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38년에서 40년 되는 사이에 저와 또 제 자식들을 위해서. 그걸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온 걸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 갖다가 속에 가둬놓고 살아온 걸 생각하니까 인생은 60부터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겠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눈물 나와. 물먹이니까 나도 눈물 나와. 되게 나 안스러워 하거든요. 고생하고 살았다고. 안 계실 때 제가 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우리 사모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게 이 말로 이렇게 눈빛으로 표현으로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사진 것도 이렇게 다 봤다가 이렇게 벽에 걸어놓고 막. 마누라가 한 건 다 소중한 거예요. 이제 나이 이제 60이 다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마누라가 한 건 다 소중하고 마누라가 한 거는 다 예쁘고 뭐. 아무튼 조금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뭐. 도움을 많이 줘요. 내가 이렇게 하는 때에 대해서. 자꾸 Bennett이 자세히 얼마나 사모님들. 오진수. Г연제운이 1차 2차 1차 1차 2차 1차 2차 2차 3차가 1차 2차 1차 2차에 하나님. 첫 번째는 것 같은데. аб사진리아 4차 1차 2차 2차 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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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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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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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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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2차 3차 2차 2차 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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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2차 2차 2차도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